정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솔로 랭크 기준이면은 챔피언의 숙련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시바나 정글 어떠신 것 같네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. 이 딜이 말이 안 되던데, 쇼지니언들이 갔을 때. 왜 이렇게 세냐? 너무 센데? 이 딜을 먼저 쓰게. 이 딜을 먼저 쓰게. 도망가. 크흥. 아아아아아아. 으으으. 너무 센데요? 오우? 오우? 오 오랜만에 한 거라 각 나오면 한 판 더 해보고 싶긴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나도 못 참지 바로 그냥 칼부 들어가 누가 들어오면 나도 들어가 이제 릴리아는 캠프 열심히 돌고 있으니까 으아 하하하 다행이다 릴리아 선수가 지금 뭐하고 있을까 도망가 대놓고 올라가버려 너플? 와 이걸 살아? 죽을 줄 알았는데 손을 너무너무 치는데 어? 플래시는 살짝 좋았어 애쉬형 형의 희생 어떻게든 갱옹 해주려는 희생 좋았어 아 풀 돌면 못 잡는데 이거 풀 걸어갑니다 막타 다 먹어 아 막타 다 먹어 어? 플래시까지 써서 먹어야돼?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릴리아 진짜 틀린거 네 잠시 저거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